전북 임실군이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비롯해 주요 관광지를 오가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소식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임실군은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 테마파크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해 운영하는 버스 투어 상품 명소탐방 시티투어를 4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전주역에서 출발해 한옥마을을 거쳐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인 옥정우, 국사봉, 임실치즈 테마파크와 김용택의 작은 학교가 있는 덕치진매마을까지 이어져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까지 연계하여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토탈관광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관광 자원을 경험해보시고 다시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임실 명소탐방 시티투어는 전라북도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인터넷 사전 예약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임실군은 시티투어를 합리적인 가격과 이벤트로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